와우 와우 아 너무 대단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아세요 네 그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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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직 많은 무대가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수 있나요? 자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가을 거군요 제가 이번에 큰해드렸는데 하하하하 저희가 저희가 라이브엔드가 가장 신나는 우리 입장이에요 맞아요 락? 락의 곡인데 이번 노래의 곡도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다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다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다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네 따라서 가능할까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요 다 같이 불러요 다 같이 불러요 따라하시면 돼요 파이팅 가을게요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너무너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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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you seen it? I'm not going to play it I'm not going to play it I'm not going to play it And you can see if you can see it You can see it Yes I see Oh I see And I see Yes 우유 정말 많이 하셨네요 성형대 학생 여러분 네! 저게 이쁜가요? 엑소에 찍어주세요 아우 좋아 지금 그 모모들 좀 참을 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래요? 우위를 지습니다 우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또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뭐 팬분들이 와 계시는데 같이 함께 더 좋은 공연 보시고 즐기시면 안전해지고 계시죠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저희 왕대 연체가 해결을 보여 드린다네요 우와앗 잊지마요 방대방이 훈 dod fo고 왔네 대기실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섭니다 석영대를 위해서라고 잘 소리 들려주셔야 해요 저 민망하지 않게 맞아 제가 jewels 또 생길라거든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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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서경대 아르니 오빠들 축하해! 아이고 귀엽다 내가 뭘 해도 보죠 이거 너무 귀엽다 시작! 시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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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들어갔는데 창문 쪽에 또 매달린다고 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저보다는 우리 진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매달린 것 같아요 제발 조심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 잘못하면 한 분으로 많은 분들이 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목이 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절대로 창문에 매달리시면 기숙사 특히 네 목만 타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우리 기숙사 안쪽에 절대로 왜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지피가 되면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지피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무대에 계시겠어요? 네 이제 안 되셨죠? 네 네 네